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노아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채찌 PT 숙제 낸 거 보고 26일 날 요 때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영상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공개를 올렸다가 그냥 지운 게 있어요. 딱 GPT랑 대화 10분 한 거 보고 바로 그냥 아... 하고 그냥 지웠습니다. 볼게요 오늘 얼마나 했는지. 근데 줄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볼게요 마지막에 온 채찌 PT 숙제. 줄었잖아 오히려. 이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라니까. 뭘 안 하려고 기를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말도 별로 안 했을 거 아니야. 일단 들어는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데 뭘 어떻게 한 거죠? 난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걸 어떻게 알아 들으라고. 안 봅니다. 이전 거는. 이전 게 이제 10분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9분이네. 얘는 어때? 얘는 좀 들렸었는데. ㅎㅎ. 얘가 나왔네 컬건 에디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더 막 잘하려는 아예 그런게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던게 언제야 뭐냐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언제야 시점이 10월 26일이네 안한다 잊었다 아프다 이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안한다랑 잊었다 이거 자주 하는 사람들은 아프다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귀찮으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아픈거랑 힘든거랑 경계선이 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인가 2년인가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딱 한번 빼고는 아픈 것도 습관이더라구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It looks like you were about to say something what's on your mind I'm tired to talk you No problem Rest up and feel free to chat whenever you feel up to it 그래서 이날 타일드하고 막 그랬단 말야 그럼 그 다음 날은 똑같은거야 이날 구분했는데 왜 다음 날도 구분이냐고 Take care What is 증상 in English? 뭐라고? 어떤 증상인지 말해줄 수 있어? 감기에 걸려서 더 힘든 증상이 있는 거야? No, no. What is 증상 in English? 증상 in English means symptom. I have... Got it.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or need more help, just let me know. How do I... Are you trying to ask how to say something or express a specific idea? What do you need help with? What can I do? Do... Do... If you need a moment to gather your thoughts, that's perfectly fine. What can I do to... What is 증상 in English? What are you trying to do? Just let me know. And I'll do my best to help. What is 증상 in English? Let's engrave or let's carve in English. Does that fit what you were looking for? No, no, no. What is... Are you looking for? Are you looking for? In English Are you looking for... Are you looking for делает? No, no, no. 콜드 어... What can I do to prevent 콜드 What can I do 말을 정리해서 한방에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만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깨닫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못했으면 그냥 계속 시도하면 될텐데 To prevent the code 코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주기적으로 코드를 점검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특정한 코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I have a cold L 발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 차가운 기분이구나 I have a fever too 따뜻한 음료를 마시거나 따뜻한 담요에 쌓여보는 건 어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Can you say in English? 그래도 어떻게든 해나가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Oh I see you're feeling cold How about having a warm drink Or wrapping yourself in a cozy blanket That might help I drink warm water That's a good choice Warm water can be soothing I hope it helps you feel a bit warmer Are you feeling any better now? It sounds like you might still be feeling a bit off Is there anything specific on your mind? No nothing Can I Can I question for you? Of course Feel free to ask any questions you have What do you Good 고쳐줄게 많은데 일단 태도 문제가 좀 있구요 그냥 아플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모르겠네 아 제일 사람이 섭섭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픈데 왜 아프냐고 물어보면 섭섭할 거잖아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아픈 이유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플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아프질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예상했어요 뭔가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러다가 아플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섭섭한 감정이 되게 많을 거야 항상 뭐 많은 것들에 근데 뭐 어떻게 해 본인이 알아서 잘해야지 하... 하... 증상 심픔 맞나? 일단은 어휘부터 어휘부터 눌려봐봐 하... 하... 어떻게 해 How can I solve it? 이런 식으로 How can I solve it? solve도 몰랐고 또 뭐 몰랐지 아 또 엉망이네 이게 로테이션 돌리면 돼요 저게 안 한다 잊었다 아프다 이게 로테이션이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 해요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잊었다고 말해요 잊지 말라고 뭐라고 하면 아프다고 해요 이게 로테이션이야 아직 아프다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프다가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뭐 어떻게 뭘 해줄 수가 없어 심픔 저런 거 나갔고 또 아까 뭐 있었지 퀘션 나왔잖아 퀘션 안 씁니다 신문이잖아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해도 될까요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캔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기본부터 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